네 안녕하십니까 주경야톡의 이창훈입니다. 올해 들어서 동학게이미들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미국 증시는 20% 가까이 나스닥 기준으로 좋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테슬라가 1000불을 넘어섰다가 1200불까지 갔다가 다시 또 조정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좀 팔아야 되나 이런 걱정을 좀 하실 것 같고요. 반면에 아직도 미국 증시에 들어가지 않고 동학게이므로 남아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미래에세층권의 김석환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심도 있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번 주 이슈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톡의 박힘입니다. 시장에서 중요한 키워드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의 키워드였습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가 국내 바이오 신약 최초로 유럽에서 정책적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요. 중간에 기술 수출이 없이 후보물질 개발부터 임상 3상까지 한국 기업이 직접 완료했다는 건데요. 현재 레키로나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 측은 미국 FDA와 품목 허가를 위한 사전 미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보수적인 관점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 허가가 주가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룹주들의 주가 오늘 상당히 좋았는데요. 세 종목 모두 개인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랜만에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NC소프트입니다. 3분기 실적이 상당하게 부진하게 나왔던 NC소프트. 지난 11일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웠던 건요. 한 명의 개인 계좌에서 5천억 원 규모의 거래가 나온 건데요. 대략 5천억 이상 매수를 하고요. 1,500억 가량을 매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하루 NC소프트의 주식 거래량은 365만 5천3백31주였는데요. 이 중 25%가량을 한 명이 거래를 했습니다. 한국 거래소에서는 시세 조종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황유령 아이템에 이은 또 다른 대형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리비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2의 테슬라로 불리고 있는 리비안. 상장 후 3거래를 동안 주가가 66%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미 시가총액은 GM이나 포드를 제쳤다고 하는데요.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완성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픽업트력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대량 생산 체제도 아직까지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국내 배터리, 부품 업체들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비안에 배터리와 주요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삼성, SDI와 만도 등의 협력사들은 앞으로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전망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다만 차량은 아직까지 대량으로 생산하지 않아서 수익이 나고 있지 않다는 점, 이에 따라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세 가지 이슈 전해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이슈톡 2대1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더 핸섬해 보시는데. 감사합니다. 셀트리온,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그동안 사실 내내 주가가 흘러내려서 투자하셨던 분들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오늘 어쨌든 총매화된 것은 레키로나, 기존에 항체 치료제. 그게 유럽에서 승인이 난 거죠? 네, 맞습니다. 유럽이 셀트리온이 개발한 레키로나와 미국 제약사인 리제네론이 개발한 로나프레베 등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두 종을 승인을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유럽의약품청을 통해서 승인이 발표가 됐는데요. 유럽 허가 절차가 5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중 네 번째 단계가 약물 사용자 자문위원회라는 공고를 하는데, 이게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자문위원회를 하는데, 이게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에 자문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문에서 승인이 났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늦어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달 내에는 나오겠구나, 최종 승인이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단 하루 만에 바로 결과가 나와서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부터 셀트리온 레키로나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유럽 국가 환자들에게 레키로나가 공급이 될 수 있고요. 레키로나의 적용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만 18세 이상 성인 중에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 없는 중증으로 전환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예상보다 그렇게 빨리 승인을 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럽이 그만큼 급하다는 그런 반증일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아직 경구용 치료제는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고 나온다고 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머크나 화이자에서 먹는 치료제죠. 먹는 치료제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대적으로 셀트리온이 또 그것 때문에 주가 좀 눌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직 경구용 치료제는 나온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안정성 측면에서는 정맥 주사하는 레키로나가 더 안전하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더 정맥 치료제가 더 안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그게 사실 시장가, 주가에 반영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유럽에서 레키로나를 승인하고 나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설명서를 보니까 여기서 좀 안정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레키로나 같은 경우에는 흔치 않은, 거기서는 표현을 언커먼이라고 썼었는데, 이게 100명 중에 1명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흔치 않은 수준의 알러지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만 얘기되어 있고, 그 이외에 부작용은 거론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함께 승인을 받은 미국의 로나프레베 같은 경우에는, 희귀한 수준으로 안악필락시스, 약간 심각한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렘데시비르가 사실 제일 첫 번째 치료제잖아요. 이건 거의 매우 일반적인 수준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사실 유럽의약품청에서는 얘기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실 레키로나의 안정성이 부각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머크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수준의 설사나 구역질, 두통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고, 흔치 않은 수준으로 구토나 발진, 두드러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 머크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려하는 게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런 부작용 우려들이잖아요. 그런데 레키로나가 안전할 것이라고 많은 얘기는 했었지만, 이제 유럽의약품청에서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확인을 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안정성 때문에 이렇게 바로 승인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뜨겁게 반영했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그거 말고도 어쨌든 셀트리온이 유럽에서는 승인이 났고, 그럼 미국에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이미 FDA와 품모커가 신청 전 미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좀 알아보니까, 사실 연말 좀 되면 서구권 국가들은 약간 휴가 시즌,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늦으면 그럼 내년 초? 이 정도로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글로벌 30여 개국, 이미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으니까, 다른 국가의 규제 당국으로도 많이 승인이 날 것이다. 이런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허가 이후에 약간 국내 언론의 톤이나 약간 전문가들의 톤이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좀 레키로나의 부정적 기류가 많았고, 지금도 물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는 안정성 측면에서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레키로나가 이제 머크나 화이자의 먹는 약이 나와도 병용으로 쓸 수 있다, 좀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개인의 투심을 좀 자극한 것 아니냐, 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증권과 리포트를 좀 봤더니 아직까지 그래도 보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SK 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키로나의 실적을 추정치에서 아예 빼버린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리포트가 아직 안 나온 상황이고, KTV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에는 레키로나 실적이 더 줄어들 것이다, 내후년에도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서, 지금 증권과 전망은 좀 낮지만, 그래도 일단 투심은 일단 유럽 승인 이후에 좀 돌아와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 NC 소프트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뭐 NC 소프트도 그동안에 굉장히 주가가 부진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뭐 전 세계에다가 이제 그 자기네 게임을 이렇게 내놓고 반응을 봤는데, 그것도 그 예비 반응은 괜찮았는데, 막상 오픈하고 나니까 뭐 별게 없다, 이래서 다시 주가가 뭐 비리비리 했었는데, 막상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할 때, 내년에 우리가 이제 지금 게임에서 잘 나가는 회사들이 NFT도 하고, 또 플레이 투 언 방식이죠. 플레이 투 윈 방식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실을 따라가는 새로운 게임을 내년도에 내놓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루에 막 상한가를 갔던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져보니까, 한 개인이 하루에 5천억 넘게 거래가 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거래소에서 그날 바로 공시를 했거든요. 거래소에서 단일 계좌에서 70만 주 정도의 매수가 나왔고, 약 20만 주의 매도가 나왔다. 그래서 정확히 규모는 알 수 없지만, 대략 5천억 원 이상 매수를 하고, 1,500억 원 가량 매도를 하면서, 순매수액만 3,500억에서 4,000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 이러면서 거래소는 NC소프트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여러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세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인지 아무래도 이제 다음날 NCG도 하락했고, 오늘날 오늘도 지금 좀 하락한 것으로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대단해요, 그렇죠? 개인이 5천억을 매수한다. 그러니까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거래소에서 이제 시세 종료 행위가 있었는지 한번 조사한다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기자들이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해요, 안해요? 물어봤을 것 같은데 당연히 한다고 했고요. 이제 거래소 쪽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위법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금감원도 조사 여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NC가 사실 NFT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때까지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날이었죠. 그래서 이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았는지 여부를 먼저 조사를 한다고 하고요. 이 시세 조정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때 하필 또 옵션 만기일이어서 이거 관련해서 또 부당이익 편취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각도로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거래는 증시 전체적으로 봐도 사실 되게 이례적이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한번 보겠다. 무조건 불공정 거래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이상 거래이기 때문에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실 별다른 위법사항이 없으면 바로 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위법사항이 좀 있으면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다. 이게 거래소 쪽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 계좌를 봐도 이게 사실 그게 알아내기가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면밀히 들여다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 위법사항이 있으면 좀 더 날짜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시세 조정이라고 하는 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의도성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루에 내가 샀는데 너무 많이 올라와서 팔았다. 그걸 시세 조정으로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 NFT하고 플레이 투어 온 방식의 게임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었느냐 하는 내부자의 이슈가 있겠네요. 그게 아니면 시세 조정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등등의 추측들이 많고, 그리고 더 대단한 건 어쨌든 한 사람이 5천억을 샀다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 상상력으로 하면 500억 원까지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천억 원은 좀 너무 놀랍지 않나. 그래서 사실 제일 처음에는 대주주가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대주주가 개입했을 경우에는 공시를 해야 돼서, 아마 5영업일 내에 공시하면 되지만, 아마 이런 상황이면 미리 공시를 하지 않았을까, 바로 이런 추측이 들어서, 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게 5천억 원을 누가 갖고 있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으로 돈 번 사람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이, 내가 삼성단자를 많이 샀어, 이러면서 인터넷에서 입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계좌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런 사례가 아니냐, 비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니, 돈 많이 벌어서, NFT도 사실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가 라인이 연결이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 부자가 NC를 샀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리비안 이야기를 좀 해보죠. 리비안이 상장된 지 며칠이 안 됐는데, 상장되자마자 매일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3거래일 동안 66%가 올라갔고, 그래서 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실 리비안이 지금 자동차를 몇 대 만들지도 않았는데, 시가총액이 포드나 GM보다도 더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새로운 기술, 새로운 혁신, 이런 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가격을 쳐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느낌은 어때요? 네, 맞습니다. 일단 테슬라를 사신 분들이라면 지금 행복하실 텐데, 일단 저처럼 못 사신 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으실 텐데, 아무래도 다시 리비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게, 지난 10일 현지 시각으로, 지난 10일에 나스닥이 상장을 하고 나서,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상승폭만 66%가 올랐습니다, 3거래일 만에. 그래서 종가는 약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3천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총은 GM, 포드를 가볍게 따돌렸고, 전 세계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가장 비싼 자동차 업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마존이나 포드 등으로 12조 원 정도의 IPO 전에 투자를 받은 업체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56대밖에 지금 픽업트럭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테슬라 대표가 트위터를 많이 하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많이 하는데, 리비안에 대해서도 한마디 한 것도 재미있는 게, 앞으로 사실 테슬라도 계속 적자였다가, 갑자기 흑전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리비안도 지금 상반기만 적자가 1조 원 수준을 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손익 분기점에 이르는 현금 흐름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그것이 진정한 테스트다, 이러면서 약간 견제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테슬라가 물론 전기차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긴 하지만, 테슬라의 독주가 조금 끝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리비안도 나왔지만, 포드나 GM 같은 경우에 축하가 많이 올랐거든요. 우리 현대장차가 못 오른 거죠. 그런 거 보면 테슬라의 독주가 조금 끝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머스크도 자기 주식 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관련지어서 리비안 상장되면서, 국내 업체들도 주가 흐름들이 명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비안이 치고 올라오니까,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더 견제받는 거 아니냐. 아직까지 그렇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뚜렷한 흐름은 보이고 있지는 않는데, 그런 전망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50여 대밖에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픽업트럭 자체가 국내 시장만 봤을 때는 그렇게 인기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견제받을 상황은 아니다. 이런 분석이 많이 있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리비안 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뿐만에서도 전기차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빨리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도 좋은 실적, 좋은 성과를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비안도 지금 초창기에만 생산을 잘 못한 것 뿐이지, 앞으로 테슬라처럼 속도를 내게 된다고 하면 현대 기아차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하고는 영역이 달라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잘 안 들고요. 아마 리비안의 뒤에 아마존이 있잖아요. 아마존이 대주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아마존에서 미리 주문도 한 10만 대가 냈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 관련 지어서 우리나라 부품 회사들이 조금 수혜를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삼성 SDI가 일단 원통용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이미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는 앞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LG나 SK에 비해서 조금 투자나 이런 적극적인 행보가 좀 아쉬웠다, 이런 투자자들의 전망이 있는데, 리비안의 이런 성공에 힘입어서 앞으로 미국 진출도 가속도가 붙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삼성 SDI도 지금 미국 진출 계획을 지난 7월에 공식적으로 밝혔고, 지금 배터리 공장 후보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짜 이어진다고 하면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만도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긴 했지만, 업계에서는 세이프티 운전 시스템을 리비안에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자율주행 기기 부품에 문제가 생기면, 좀 이렇게 이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를 만도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고, 전동 브레이크, 전망 레이더 이런 것도 만도해서 공급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리비안이 지금 156대밖에 생산을 못했지만, 지금 출시를 못했지만 앞으로 출시가 늘어난다고 하면, 실제 기대가 풀러서는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출장 갔으니까, 뭔가 좀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뉴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수 기자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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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전략과 가장 듣고 싶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섹터톡, 오늘은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미래세친권의 김석환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학개미로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이 꽤 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 또 못 들어가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잖아요.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죠. 동학개미들은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조종을 보이게 말하면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양쪽을 다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연초 이후에 나스닥이나 아니면 S&P500이나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습니다. 증시 상승의 배경하고, 최근에 보면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나스닥 중심으로 조종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초에 20% 넘게 올라오고 있고, S&P500 기준으로 본다면 연초에 한 24%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리비안 얘기하시면서 혁신 이런 부분들 많이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분명히 그 부분들이 시장이 많이 녹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시장이 많은 충격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 지난해 2분기부터 올 3분기,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이 계속 진행 중에 있지만, 주요 기업들이 이미 실적 발표가 끝난 시점에서 본다면 계속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었거든요. 반면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시점을 분리해서 본다고 하면, 9월 FOMC 회의 이후부터 10월 중순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여러 가지 잠재되어 있는 악재들이 분명히 있었죠.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3분기 미국 경제의 둔화라든지, 코로나 재확산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 이슈들을 한꺼번에 덮어버린 게 바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워낙 잘 나오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 이후부터 딱 한 달 정도 랠리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래서 한 S&P 500 기조로 보면 7, 8% 정도 넘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조정은 지난주에 발표된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 높게 나오죠. 맞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거의 한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거의 30년 만에 거의 최고치 둘 다.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다 보니까 물가에 대한 우려가 많이 시장에 잠재되면서 최근에 증시 조정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미국 시장이 물론 펀더멘탈 이슈나 또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이런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실적이 되게 좋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하나 더해져서 아마 수급의 이슈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기관 투자거나 아니면 개인들의 자금들이 다 미국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반면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머징에 있으니까 돈이 들어오기는 커녕 계속 빠져나가니까. 맞습니다. 그런 수급적인 이슈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일단 실적 시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그렇죠? 이제는 매크로 지표나 테이퍼링을 쳐다볼 때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매크로 지표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특히 물가나 이런 것들을 보실 때요.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금도 보시긴 했지만 아직 물가의 정점이 지났냐라고 하는 부분을 본다면 아직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한 자료 중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와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비교한 지표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 최고치를 이렇게 찍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 정점을 지났다라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다른 지표들에서는 좀 다른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시티에서 나오는 경기 서프라이즈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9월까지 그러니까 10월까지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한 달 사이에 다시 기준선 이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또 하나 인플레이션 관람의 지표들을 좀 봤을 때 미국의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지수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9월, 10월 이렇게 두 달 연속 고점에서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게 당장은 아니긴 하겠지만 좀 시차를 두고 본다면 물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완화될 여지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서프라이즈 지수 뭐 이런 거에 경기에 서프라이즈 지수에 주가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주가는 안 들어가 있고 실시간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시장 예상 대비 좋았냐 나빴냐 이걸 기준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4분기에 들어와서 발표되는 지표들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키가 물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 같은 경우나 미 연존에서도 몇 달 전만 해도 이건 일시적이다. 그때는 렌트 가격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자동차 렌트 가격이. 그래서 일시적이다고 했는데 그 일시적인 게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단순하게 그런 자동차 생산의 이슈가 아니라 다른 생산 부분에서도 계속 병목 현상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 물가가 굉장히 높게 나온 상태가 몇 달째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냥 일시적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이게 더 지속이 된다고 하면 미국의 통화 정책이 변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게 단순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지금 다른 지표들 상에서 약간 인플레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게 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파월 연준 의장도 이게 일시적일 거야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게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일시적인데 지속이 된다. 이게 스탠스를 좀 바꿨죠. 그런데 11월 FMC 회의에서 나온 얘기 중에 어떤 거에 있었냐면 일시적일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걸 좀 압력을 가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이게 좀 지속이 되고 있다고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일단 이런 시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좀 더 지속은 되긴 하겠지만. 내년으로 가게 되면 올해 이렇게 인플레를 유발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기고효과로 또 가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기저효과. 이제 올해 상당히 좀 높았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베이스 이펙트. 네. 베이스 이펙트인데 이제 올해 높았던 부분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YOY로 우리가 전년 동월 대비로 따지다 보니. 그렇죠. 작년에 높았던 게 이제 내년으로 가게 되면 낮아지는. 이런 부분들도 좀 효과를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있은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 유가가 지금 다행히 유가는 요새는 조금은 올라가는 것이 좀 둔화된 것 같아요. 80%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잖아요. 유가뿐만 아니라. 구리, 금속 등등 뭐 곡물 가격도 올라갔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오는 물가 상승 압력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물류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양쪽 다 내년 한 상반기쯤이면 해소가 될까요? 뭐 지금 현업에서는 실제로는 내년까지, 내후년까지도 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현업에서는. 그런데 일단 어찌됐건 정책, 정부라든지 이런 당국께서는 계속해서 내년에는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여러모로 또 하고 있고. 그 일례의 사례가 한 달 정도는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서부 항만을 24시간, 주 7일 풀가동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이번에 있었던 여러 가지 G20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는 미중 정상회담까지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인플레이는 미국의 문제라는 아니고 글로벌 공통의 문제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좀 이걸 해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향후에 시장에 반영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플레 하면 가장 우리가 머리에 떠오르는 게 70년대 말, 80년대 초반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2차 석유 파동이 나고 나서 원자재 가격이 확 폭등하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를 겪었죠. 미국도 심하게 겪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명했던 폴 볼커가 나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페드에서 폴 볼커 의장이 나와서 겁나게 금비를 흘려서. 그래서 미국 경제도 꽉 꼬꾸라지고 주가도 박살나고. 그 바람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훌륭하신 분인데 재선도 안 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글로벌 공조화해서 이게 내년 상반기 되면 통화 정책을 건드리지 않아도 해소될 수 있을 거냐. 이런 건데 지금은 시장의 컨셉은 해소될 거라고 하는 척에 더 많이 방점을 두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우리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도 보면 전력난 때문에 제조가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 기저에 보면 기후변화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데 또 바이든 대통령의 한편으로는 기후변화 엄청나게 강조하고. 그러면 중국 같은 데는 석탄을 떼야 되는데 탄소를 줄이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하겠다. 그래서 이게 금방 해소될 수 있는 건가?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우리 김영국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죠. 이게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약간 그전에는 시장에 좀 더 맡겨주는 작은 정부 쪽에서 좀 갔다고 하면. 실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큰 상황으로 인해서 약간 이 정부의 역할이 좀 더 큰 정부 역할으로 바뀐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그린 뉴딜 측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뭐 시장에서는 일부 그런 정책의 급격한 전환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좀 유발했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좀 있긴 합니다. 방금 그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재미있는 데이터를 하나 준비하긴 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을 지금 많이들 걱정을 했었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요?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상황과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실업률이라든지 물가를 합쳐서 우리가 서민들 또는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고통지수라고 하는 게 미저르 인덱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지수를 좀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방금 얘기해 주셨던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보시다시피 미저르 인덱스가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불황 상황에서 우리가 위험자산이 아니라 안전사산 쪽으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금 가격 같은 경우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러면 최근의 모습은 어떠냐? 이런 미저르 인덱스가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반대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좀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시장에서 얘기하는 불황이 당장 우리에게 좀 닥치는 문제일까?에 대해서는 약간 시장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올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옛날에 안전자산은 금이지만 사실은 지금은 비트코인 아닙니까? 비트코인은 대체 투자로 워낙 또 가까워서 바꿔 있죠. 비트코인에서는 비트코인이 금의 역할을 하는 건데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면 많이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 당시에는 금리가 워낙 높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볼코가 금리를 최고로 많이 올렸을 때는 기준금리가 21%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겨우 0점 몇 프로니까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 정말 정부가 지금 시장이 놓치고 있는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을 연준이라고 하는 곳에서 향후에 대응을 할 때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갖고 있는 다양한 카드가 있다. 그중에 가장 강력한 게 금리 인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최근에 이런 소비자 물가라든지 생산자 물가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시장의 예상이 내년에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 달 말부터 테이퍼링을 시작을 할 텐데 그동안에는 매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을 했었는데 이제 이달 말부터 150억 달러씩 매달 꾸준히 줄여나가겠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150억 달러라고 정하지는 않았죠. 일단 이번 달 말과 12월은 이제 150억 달러씩 줄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상황에 따라서. 네. 그 다음에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년에 좀 더 테이퍼링 규모가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이 테이퍼링이 종료되는 시점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이 빨라지지 않을까. 내년에 연준위원들이 최소 전체 연준위원의 절반 이상은 한 번 이상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정상적인 페이스로 끝났으면 내년은 한 3분기 빠르면 정도다 보는데. 7월, 8월에 테이퍼링 종료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연말쯤 가서 금리 인상 한 번 하는 거. 뭐 그런 데였는데 그 시기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6월, 7월, 8월에 대한 이 가능성이 좀 상당히 커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테이퍼링을 더 빨리 할 수 있겠네요. 더 빨리 해서 종료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같이 가겠다고 얘기 안 했으니까요. 명확하게 분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테이퍼링을 좀 더 빨리 끝내서 연준이 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인 금리 인상을 좀 더 빠르게 한다라든지.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상황을 좀 조기에 진화시키는, 조기는 아니게 하지만 그 시점을 타이밍을 좀 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또 하나 이슈가 물류인 것 같아요, 물류.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해외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사람을 못 구한다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람을 못 구해서 임금도 올려주고 또 오히려 들어오면 사이닝 보너스도 주겠다고 그리고. 그렇죠. 아니면 또 사람 구하면 소개비도 주겠다고 그리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라고 하는 게 그렇게 금방 회복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일단은. 아니 또 비행기 못 뜨잖아요, 보면. 비행기가 지금 못 뜨고 있죠. 저희 보면 왜냐하면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뭐 대한항공이 이익을 많이 내는데 그 이제 여객은 적자인데 화물에서 이익을 내는데. 그렇죠. 화물 운송에서 이익을 내고 있죠. 사실은 여객기가 못 뜨기 때문에 화물이 이익이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객기가 뜨면 여객기에도 화물을 실어가기 때문에 공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가서는 물류가 이렇게 금방 회복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최근에 그런 흐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올 연초에 스웨즈 운하 길막 사태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해상 운임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글로벌 공급망 체인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저희가 보통 이제 철광석이나 석탄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니는 그런 벌크선들을 얘기하는데. 그 벌크선들의 운임 가격을 저희가 BDI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오갈 때 컨테이너선이라고 하는데 국제 컨테이너선 운임 가격들이 있거든요. 정말 올해 보시면은 무작위가 올라갔죠. 쭉쭉쭉 올라갔고 국내에서 보면은 이제 홈슬라라고 불리는 HMM 같은 경우도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그랬다가 올해 반토왕 났죠. 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런 해상 운임 가격들이 최근 들어서 조정 국면에 좀 들어와 있는. BDI의 마이탈으로 그렇더라고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실제 이런 가격들이 실수요에 의한 것들도 있지만은. 실제 약간 투기적인 수요나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는 것들도 있어서. 최근에 이런 가격들이 어느 정도 좀 글로벌 공급망상에서 맥슬라를 풀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좀 간접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건 보이더라고요. BDI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4주 동안에 굉장히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시즌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4분기에는 물동량이 줄어드니까. 네. 맞습니다. 그 통화 정책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제 11월 뭐 이제 미국 시장 보면 좋은 이야기 실적이 제일 좋은 이야기인데. 실적 시즌은 거의 마무리 돼가잖아요.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뭐 이번 주나 지나가고 나면 이제 큰 기업들 거의 끝나는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또 11월 달에 통화 정책 회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11월 없고 11월 끝났고 12월에 있죠. 어쨌든 12월에 통화 정책 회의도 있고. 또 지난번에 예산안도 미국 예산안도. 맞습니다. 했다가 그것도 대충 봉합해서 12월에 다시 하겠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산암뿐만이 아니라 부채안도도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까요? 지금 연준의 입장, 통화 정책의 입장 이런 거 들어보고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되면 저는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연준 내에서 볼 만한 이슈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가장 시급한 게 파월 연준 의장을 연임할 것이냐. 그거 언제 결정되나? 이게 지금 원래는 10월, 11월 초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좀 장고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저는 일단 수요일 내에는 나오지 않을까. 민주당에서 반대기로도 좀 있잖아요. 민주당의 약간 진보파 성향 쪽에서 좀 반대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대표적인 워런 의원 같은 경우는 연준 이사 중에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그분은 매파인가요? 아니죠. 초비둘기. 그래요? 지금 파월도 비둘기인데. 파월 의장도 비둘기파이긴 한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 지명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일단 내년 1월에 임기가 완료가 되는 클라리다 부의장이 한 명이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랜덜 콜스라고 하는 이사회 의장이 이사가 사임을 발표하다 보니까 이 두 명에 대한 지명권은 대통령이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클라리다 같은 경우는 약간 매파적인 성향을 좀 갖고 있고. 또 지금 클라리다 같은 경우는 중도파라고 보시면 되겠고. 랜덜 콜스 이사 같은 경우는 약간 매파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명의 지명권을 행사할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의 정권의 핵심 아젠다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완화적인 입장의 연준 구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정치인들은 돈 푸는 걸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행사할지를 봐야 될 것 같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지난번에 한 번 연준이 내부자 거래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슈에 좀 휘말리면서 두 명의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사임을 했습니다. 그중에 보스턴의 로젠그린 총재라든지 그리고 달라스 연예 카플란 총재가 사임을 했거든요. 지금 임시로 가고 있는데 이 두 사람 다 매파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받겠지는 좀 살펴봐야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내년에 올해는 연준의 성격이 약간 매파적일 것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내년에 비둘기파로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우려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어떻습니까?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그러니까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또 이익이잖아요. 이익 증가율 단에서는 최근에 약간 꺾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방금 제가 계속 얘기했던 물류라든지 공급망 이슈라든지 공급망 이슈라든지 또 고용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단에서의 부분, 부담.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기업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실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 대부분 다 이런 인플레이션과 비용, 공급망을 공통에 향후 기업 운영을 하면서 걱정거리 또는 관심사라고 또 코멘트를 남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여전히 경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익단에서 약간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세부적으로 업종별로 그런 건지에 대한 좀 가르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지금 물가 이슈도 이야기가 나왔고 또 통화 정책, 통화 정책은 좀 애매하네요. 왜냐하면 매파들이 집에 가고 비둘기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기업들이 매출은 늘어나지만 어쨌든 코스트 부분에서의 압력 때문에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는 조금 기대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고 그런데 주가는 많이 올랐고 그러면 조정이 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정이요? 저는 일단 4분기는 전통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많이 보였고요. 원래 산타랠리 그래서. 네, 맞습니다. 산타랠리 또는 연말 랠리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살아있다 보니 4분기는 그래도 좀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좀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저희가 꼬리 위험이라고 하는 테일리스크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아까 얘기해 주셨던 잠깐 봉합했던 미국의 정치권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은 좀 주의해서 봐야 할 문제들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3분기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폭망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이 좀 나왔었죠. 3분기 경제 성장률이 2%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정체되었던... 2%라고 하는 건 YOY인가요? 아니면 QOQ인가요? QOQ인데 이제 실제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QOQ. 전 선풍기 대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지금 이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4분기에 대한 기대치를 실시간에 좀 집계해서 발표하는 애틀라타 연준의 GDP NOW라고 하는 집계... 그거는 안 한다 그러지 않았나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8%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연준에서 이제 GDP NOW 안 한다는 얘기를 한 테스트 같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거의 뭐 매일 또는 매주 단 간격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8% 넘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에 부진했던 부분들이 좀 이연된 부분들도 좀 있고 또 하나는 3분기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있었는데 4분기에 오면서 역시 높은 백신 보급률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면서 분명히 좀 4분기에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경기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4분기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그러면 4분기도 그렇게 비관적 물론 이제 테일리스크가 발생할 것은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만 놓고 보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네. 일단 뭐 국내에서 워낙 좀 소외감을 많이 느끼신 분들이 있으셔서 저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는 분명히 미국 주식에 대한 매력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여기서 몰빵을 쳐야 됩니까? 뭐 이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는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근데 뭐 이것저것 다 좋은데 사실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저도 이제 이 시장에 들어가서 한 30년 됐는데 제가 본 것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제일 비싼 거 같아요. 작년은 이 얘기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워낙 기업들의 시장이 나빴으니까 그거는 뭐 엠로마라는 거니까 빼놓고 보면 근데 아무도 밸류에이션 얘기를 안 해요. 지금. 괜찮은 건가요?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도 그때 뭐 쉴러 교수인가 하는 분이 너무 비싸다. 지금도 그런 상황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싸죠. 당연히 밸류에이션은 비쌀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러면 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단순히 지금 비싸냐 안 싸냐라고 하는 걸 지금 당장 뭔가 평가하기에는 저는 뭐 시기상조인 것 같고 신도 못 받치는 게 주식 시장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저희가 과거 데이터를 좀 돌려보니까 그때는 좀 비쌌어. 지금은 좀 쌌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 거고 또 하나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미국 시장의 상황들을 좀 보면 상당히 좀 급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급변했고 거기에서 각광을 받는 기술들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기술, 새로운 혁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실제 그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도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시장이 성장이 나타나고 혁신이 보여진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고 밸류는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그게 꺾이는 시점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혁신이나 성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얘기하는 고 밸류, 고평가에 대한 게 더 진지하게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점점 오래 있어서 그런지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매크로 관점에서 탑다운으로 크게 크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경야톡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